오늘은 빗질 영상이 아니구요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랑 코코코 놀이를 할거거든요 근데 그전에 표정이 너무 웃겨서 잠깐 찍고있어요 아 빗질 좀 하자 반다리 귀 지금 화났어요 꼬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머리 음 샤이 반다리 비행기간다 비행기간다 코코 ken 머리 머리가 안보여 linen 머리를 몇 emphasize 붙잡고 있어 부 poner 콕콕콕콕콕 쭈쭈 쭈쭈 헤혹 쭈 쭈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무리 콕콕콕콕콕콕콕콕 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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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ㅋㅋ 쭈 쭈 오... 하지만 지치해 질은 안 모니어? 그래도... 우리 고양이는 농수 내에서 큰일이다 뱃살! 뱃살!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무리!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뱃살! 뱃살!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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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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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! 오, 하지만 세게, 세게는 안 무네 그래도? 우리, 우리 고양이는 너무 순해서 큰일이다 이래서 세상 사러 가겠니? 응? 에이세 뱃살 무리! 뱃살 Esc 다음은 어디로 할까요? 코코코코! 아? 아 귀여운 보름이! 코코코코! 문질문질문질문질눔! 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눔! 보름아! 코코코... 비! 굳었어? 속상 이예요? 이리 über 아 왜 안할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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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차 밟고 나가오 아 미안해요 남동 가는데도 가는데 땡큐 오슈? 이제 화났어 이제? 아름다구 아름다운 똥고양이 방툴툴 방툴이 방툴이 방툴아니 방툴아니 머리 사이버 입 옳아 합결 加스를 levar keeping ores 없는 Font время 무리 무리 애는 뭐라 그래있어 그리고 이렇게 낀 것 같아 애는 뭐라 그래 멱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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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, 아빠가 아빠 멱살 잡았어. 아이 싫어, 아이 싫어. 새뼈리. 아이 반톨이 니 눈을 꼭 뒤에 와서 놓는다. 새뼈리. 손. 이게 이게 이게. 니 손으로. 니 손으로. 귀. 화났어. 털이. 꼬리. 어디야. 새뼈리. 새뼈리. 이게 이게 진짜 짜증을 내네. 코코 새뼈리. 코코. 화났다. 삐졌다 지금. 삐졌다 지금. 새뼈리네 아빠. 자 오늘도 이렇게 집사네는 재미있게 놀아봤습니다. 어르신. 어르신도 한번 해볼래? 노경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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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경이다. 코코코코코코. 아이고 피곤해 안할거야. 알겠어.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들 안녕. 뿅. 보름이 자꾸 기가 올라가는데? 보름. 보다. 배.